자, 다음 게임은? 바로에요, 바로에요. 저희 죄송합니다. 게임 보시에요, 저희가. 내가 볼 때는 형들은 보니까 성악 3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오자, 이렇게. 하나씩 뽑으시면 절대로 상대편에게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만 확인하세요. 아, 팀전이 아니고 그냥?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이요? 개인전이라고? 어우, 공채 고맙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채 너무 귀여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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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봐야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난 어디 보지? 문장인 척해 있는데 다 보셨어요? 자, 이 중에 한 명은 좀비. 좀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는 어디 보지? 또 문장이 적혀 있는데 다 보셨어요? 자, 이 중에 한 명은 좀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사과 총리인지는 고동력이다 문장이 적혀있다 문장 시청자도 모르고 여러 번도 모릅니다 불이 꺼지면 대표님은 본인의 좀비임을 표시하는 의미로 고개를 간다 간다 오우 어떡해 누굴 믿어야 돼 야 묻지마 3분 안에 인간을 물면 그 인간도 좀비가 됩니다. 이번 판에 걸린 건 총기 5번입니다. 와, 대박. 좀비가 이기면 좀비는 하나씩 뽑게 될 것이고요.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남으면 그 인간이 다섯 개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남으면 인간이.. 승리입니다. 3분? 와.. 여기..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안.. 여기 숨을 데가 없잖아. 근데 물린 사람은요. 창업에 견디는 거. 항복하면 준비되는 거 바로. 준비되는 거? 그 어쩌래 컵이 나면 확보하면 돼. 안 돼. 진짜 살살 물어. 아니, 아무런 기구도 없고 너무.. 못 내벗어. 최대한 안 잡히려고. 아, 지원이 형 지금 상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아.. 너무 지났어. 맞지? 아.. 아.. 난 지원이 형 인간이 많아. 진짜로. 수근이 형 좀비 같아. 3분 너무 길 것 같은데. 봐봐. 지금 수근이 형.. 아.. 수근이 형이다. 아.. 수근이 형이다. 아.. 이거 때문에 알았다. 수근이 형이다. 3, 2, 1! 스탑이었다. 아.. sap.. 상민이 형이다.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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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아.. 나.. 좀비 좀비 좀비. 좀비야. 1분 남았습니다. 가자, 가자. 한 번만 보셔서. 나, 나, 나. 미안해, 미안해. 너무 예노 토니 해가지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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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성살이라니까. 야, 성악살이면 물어버리지. 형은 왜 날 계속 물어봐. 뭐라고 그랬는데? 공기라고 그랬는데. 가죽 냄새 너무 나요. 가죽 찬바지 먹고 있으라니까. 와, 이것 때문에 알았다. 수근이 형이다, 진짜. 3, 2, 1. 보인다,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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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3, 2, 1. 보인다, 보이는데? 아이고. 우와. 그 tree Sergeant. 예에. 집사2장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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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뱅입니다. 상상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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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으아! 안 돼, 안 돼. 으아! 뭐야, 씨. 뭐야, 씨. 뭐야, 저렇게 하는 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우! 아우! 자꾸 숨을렸어. 자꾸 숨을렸어. 어른, 자꾸 숨을렸어. 왜 이렇게 안가? 왜 이렇게 안가? 왜 이렇게 안가? 스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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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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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스탑! 스푼! 아아! 아아! 엄마! 어? 진짜? 진짜? 모르겠어, 스텝이지. 아! 모르겠어, 스텝이지. 아! 잡았다, 스텝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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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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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비야, 종비! 종비야! 아, 종비야! 아, 뭐지? 어? 어, 안 돼. 어,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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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준비중!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나 하나. 둘 보여요? 하나, 둘, 셋! 우리 감독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 예로 톤이어서... 감독님, 감독님, 미안해. 여기 어떻게... 우와, 여기 어떻게... 우와, 여기 어떻게... 우와,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수는 없어... 내가 만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꽉 물었어야 되는데... 민감. 제가 여기에 아까 한 2분 때부터... 이러고 계속 있었어요, 이러고. 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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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뭐야, 저 혼자 왔어, 너무 무서웠잖아. 아휴, 멀었죠? 저 공식을 했어. 너무 무서웠어, 이 씨. 이리 와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아, 뭐? 동선이가 짐크림 뜨나와봐. 이리 와라. 다녀와라, 씨. 아! 아! 잠시만 봐! 아! 뭐, 왜요? 5, 4, 5, 4, 2, 2, 3.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이거 내가 어떻게 수웠어. 왜 안 물었지? 처음 했는데 소리를 안 질러. 키우가 꽉 물었어야 되니까. 잠깐, 잠깐. 3초 남았을 때 물렸어요. 그래서 3초를 참은 거예요. 제가 혼자 살아남은 고민 없이... 인간이 승리한다! 감독님 괜찮으세요? 나 허벅지 물었는데 세게. 감독님 미안해요, 감독님 미안해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도 진짜 미안해. 코드로 몰려가지고... 아, 톤 작작 얘는 톤이더라고! 다섯 개! 아, 제발!